사진 한 장이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에서 가수 전유진이 손태진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 사진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전유진과 손태진 두 사람은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사진은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하고 익살스러운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유진이 손태진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그들 사이의 격식 없는 친밀함을 나타내며 두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이런 친밀한 순간들이 자주 포착되곤 하며 이는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유진이 손태진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팬들에게는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 팬들은 두 사람의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고 크게 호응했습니다. 손태진과 전유진 모두 각자의 팬덤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런 친근한 모습은 팬들에게 두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사람 냄새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의 다음 활동이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유진과 손태진의 이런 장난스러운 사진 한 장은 그들의 진정성과 업계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두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업계 동료로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며 팬들에게는 두 사람의 향후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